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 입니다. 1월 첫째 주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첫째 주부터 장고난타 의상이 어려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고난타 의상은 단지치마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긴 치마를 올려서 묶어서 입었는데 장고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단지치마 형태로 제가 개발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치마는 2단치마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단치마는 3단치마에 비해서 비교적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판은 레이스 원단에 반짝이가 있는 그런 레이스 원단 준비해서 쓰고 있는데요.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소재들이 많이 올라서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도 일단 올해 이 가격에 또 시작을 해 봅니다. 꽃을 이렇게 3개에 붙여서 검정색의 빨간색 컬러가 산뜻하게 보이죠. 여기 빨간색 2단 단지치마를 이렇게 갖다 붙여서 준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